생명의 주제, 재생의 주제를 다루는 정창희 작가입니다 저는 한 20년간 나무로 가지고 아트펄이처나 조용작업들 목조용작업을 한 20년을 하다가 지금은 현재는 사라지는 것들 우리에게 좀 소외된 것들 아니면 의도하지 않게 자연 속에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찾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작업 중인 작품은 이종결합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주제는 메스고요 부제는 이종결합이라는 각기 다른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결론은 생명이죠 재생, 생명인데요 현재는 80년된, 100년된 가옥을 해체를 해서 구둘장이라는 오보제로 설치와 입체, 평명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에 참여 작가로서의 생각과 또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은 작가로서의 생각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게 제가 너무 집착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품을 만들고 기획을 하고 현재 이 인터뷰까지 봤을 때 욕심을 너무 부리지 않았나 또 그 사라지는 자연숲들에 대한 저한테는 뭐라 해야 될까 소재로서 너무 깊이 다가온 것 같아요 소재로 다가오면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너무 소재로 작품의 소재 사실은 이게 산불 피해직에서 가서 그 불탄 피해목들을 들고 와서 이걸 작품이라고 만들어서 뭔가를 관객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다른 동시대에 살아가는 작가 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 지금은 그 피해직에 찾아가서 그 아픔을 같이 공감을 하고 그 피해목을 다시 작업실로 와서 최소한의 이미지만 손을 대고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는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작품명이 없습니다 작품명이 없고 그냥 그 피해직의 나무를 들고 와서 적재를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재를 해서 그 현장에 있는 그 생생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같이 참여했던 작가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 내 작품이 아니라 이거는 그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 그걸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부분인 거지 이걸 만들어서 작품화 한다는 것은 약간 죄송스러움, 미안함이 많이 들은 것 같고요 산불 피해직을 찾아가 그 산불 피해목을 공간 속으로 가져와 그대로 그 생생한 모습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 저에게는 작품의 소재로 다가왔지만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불통성 다수가 산불 피해직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나무일을 20년을 해도 이번 프로젝트의 경험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많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작품을 뭔가 잘 만들어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관객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건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은 그런 처음에는 욕심이 많았지만 잘해서 잘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욕심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런 욕심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겸손하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저의 개인적인 작품은 없다고 봅니다 직접 만들었지만 이거는 몇 명의 작가와 협업으로 했고요 작품 설명은 산불 난 모습을 그대로 와서 그 현장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 작가의 시각을 조금만 보탠 거지 그대로 뭔가를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작품을 설명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 기후변화, 산불 피해목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산불 재발 방지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들, 경과심들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관객들에게 전하고픈 말은 산불에 대한 등가심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자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기후로 들어보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돌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시를 보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동해 지역에 갔을 때 그 산불 지역의 생생한 모습과 무겁던 마음들 가슴 아팠던 마음들을 담아서 그 지역 주민들의 아픔들을 담아서 공간 속으로 왔으니 그 공간의 냄새와 생생했던 화마들의 열기들 이런 모습들을 느끼시고 자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들어주자 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갔으면 아니면 같이 캠페인으로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이런 것들 다음 내년은 함께 합시다 함께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